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정훈 선생님입니다. 8월 6일날 제 60회, 벌써 60번이나 시험을 쳤네요. 60회 한눈검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역대 기출과 난이도가 얼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는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출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하는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조금 역대 시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고대사라고 하는 게 통일신라하고 발해까지죠. 여기는 1번부터 9번까지 아주 정석대로. 이거는 58회, 59회, 60회, 심지어 57회, 55회 다 똑같습니다. 비중이. 비중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역시 고려시대도 8문제 아니면 9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9문제, 9문제 나온 것은 저번 58회, 59회하고 대동소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조선시대가 원래 한 10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10문제, 11문제 나오는데 이번에 7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조선시대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렇게 기타로 넘어가는, 보통 기타에서 한 2문제 나오거든요.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나오는데 이번에 기타로 분류할 만한 문제가 7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조선시대가 좀 적게 나온 것은 분류를 이렇게 기타로 할 만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는 이 개화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6문제인데 평성시보다 이것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사도 평소보다.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도 평상시보다 한 문제나 두 문제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를 보면 또 이번에 왕창 나왔어요. 7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현대사는 4문제 또는 5문제를 지금까지 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59회를 좀 보니까 이제 현대사 문제가 좀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60회를 봤더니 현대사가 왕창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현대사를 그냥 저 뒷부분이다 보니까 현대사를 좀 건너뛰는 사람들은 한릉검에 고득점이 어려웠을 거예요. 80점 넘기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현대사를 아예 포기하고 간 사람들은 80점 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난히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하고 조선시대가 좀 평소보다 좀 적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근대사나 독립운동사도 한 문제 정도 좀 덜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에 현대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현대사가 평상시보다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 더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타 주제로 분류할 만한 것이 이번에는 좀 많이 나왔다. 평상시 같으면 보통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인데 이번에는 일곱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타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기타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역사 속의 지명, 궁궐,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세시풍속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통사죠. 여러 역사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통사로 묶인 주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기타 주제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통사로 이제 분류할 만한 것들이 세 문제. 그 다음에 이 전주는 저번에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네요.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스피드키즈에도 이번에 전주를 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속의 지명이 이번에는 두 문제가 나오고 또 저번에 안 나왔던 세시풍속이 이번에 또 나왔어요. 세시풍속 문제가 뭐 그냥 그냥 글만 읽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 7석, 7월 7석 그냥 뭐 눈만 뜨고 있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라서 사실 이거는 뭐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경복궁 내 문제도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타 주제로 분류할 만한 문제가 일곱 문제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8에나 59에 하고 뭐 그닥 뭐 특별히 더 쉽거나 특별히 더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부 깊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틀릴만한 문제가 저는 이 세 문제라고 봤습니다. 자 이 세 문제라고 봤는데 그 이번에 보니까 뭐 90점 이상 뭐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뭐 100점 퍼펙트하게 맞았다는 사람도 수두룩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난이도면 어떠냐면 수능 한국사보단 훨씬 어렵습니다. 수능 한국사는 뭐 국적 테스트죠. 한국인인지 중국인지 일본인인지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무원 시험 한국사 9국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법원직 이런 데 이제 한국사 시험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제짜리인데 어... 그기는 이제 점수제죠. 요 한능검 등급제고 근데 만약에 음... 한능검 1급을 받는 거 하고 이제 9급 한국사 어... 90점 받는 거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음... 아마 9급 한국사를 어... 90점 이상 받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이 한능검을 그냥 90점 이상 초고득점 90점 이상을 이제 고득점이라고 한다면 한능검 90점 이상 맞는 거 하고 9급 국가직 지방직을 90점 맞는 거 하고 비교해보면 얼추 비슷하거나 어쩌면 한능검 90점 이상 맞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국가직 지방직 그 9급 한국사가 좀 워낙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일은 좀 비슷해요. 한능검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이 공무원 시험 한국사가 점점 한능검 스타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스타일이나 문제 성격 이런 걸 보면 난이도도 그렇고 얼추 비슷합니다. 이제 얼추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법 한 문제 세 문제 한 번 뭐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뽑은 것이라 뭐 이렇게 정답 채점 서비스를 한 것은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뽑은 것이라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26번 먼저 한 번 펴보세요. 26번 27번 먼저 보시면 26번은 여기 저번에 한 번 나왔어요. 전주가 여러분들이 뭐 전주 사람들이 아니면 솔직히 뭐 전동성당 알겠습니까? 뭐 동고산성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주 사람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죠. 뭐냐? 후백제의 흔적 하나 그 다음에 전라 가명 힌트 둘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뽑아줄 수 있죠. 요거 뭡니까? 음 전라도 가명이 있던 전주입니다. 이건 사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여기서 아마 전주 뽑아줬을 거예요. 전주 뽑아줬는데 이 전주에 그 경기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 태조 이성계에 태조 이성계가 전주이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가보면 이제 경기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서 이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고 있는 곳인데 그 경기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를 연결시키는 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면 살짝 좀 생소할 수도 있겠다. 평상시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요거 살짝 못 뽑아줄 수도 있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음 27번을 봤다니까 음 가는 그 통일신라 신문학 때 설치한 그 국학입니다. 국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7재라고 하는 거죠. 7재 7재와 양연구하면 이제 고려의 국자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다는 자 입학생은 생원과 진사가 입학을 한다. 성균관이겠죠. 성균관. 조선의 성균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좌원과 우원을 두었는데 요건 이제 유경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가에서 통일신라의 국하 자 나에서 국자감 그 다음에 다에서 성균관 라에서 유경공원 시대별로 대표적인 관립교육기관이죠. 그거 다 뽑아줬다고 합시다. 그거 다 뽑아줘도 정답 찾기가 또 함정이 있습니다. 자 전국의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된 건요. 조선의 향교입니다. 조선의 향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국 조서를 이 리얼이 가장 큰 함정이죠. 교육기국 조서라고 하는 것은 제2차 가보기역입니다. 유경공원은요 1886년에 설립돼갖고 가보기역이 시작될 무렵에 이 유경공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27번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 같지는 않아요. 수험생들이 평상시에 이제 뭐 좀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 또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좀 세뻑이 있으신 분들은 뭐 27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27번 문제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7번은 살짝 좀 어려웠다. 자 그 다음에 음 49번 갑니다. 49번 가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역사 속에 여성인물들 이 사람들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그라미 1번 선덕여왕과 첨성대 황용사 구청 목탑 자 이거는 뭐 워낙 맞는 말이니까 정답에서 제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봤더니니까 이빙허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 옵디웅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죠. 규합총서 이것도 처음 듣는 책이죠. 이걸 원래 알고 있었으면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그럴 리가 없죠.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무릎 피쳐나야 되겠죠. 다의 김만덕? 어? 이거 옛날에 드라마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뭐 또 잘 모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요 여성독립운동가 남자연하고 강주령을 올려놨습니다. 이 남자연하고 강주령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우리 한눈검 그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책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거 원래 알고 있는 사람 드물죠.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은 이 100% 압니다. 왜? 공무원 시험에 자 강주령 남자연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 세 번씩 나왔기 때문에 다 압니다. 공시 6개월 이상 준비하신 분들은 남자연하고 강주령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벼락치기로 한눈검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래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뭐 강주령은 이제 을밀대에서 지붕농성을 한 소위 이제 일제강점기의 여성 노동운동가 이자 독립운동가 여성운동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연은요 남자연이 이제 우리 영화 암살인가에 보면 전지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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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이제 남자연 우리 독립운동가 여성독립운동가 남자연을 염두에 두고 그 전지연 역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남자연 대당하신 분입니다. 자기 무명지를 끊어서 단지를 한거죠. 단지를 1932년에 이제 만주사변 직후에 리튼 조사단이 국제연맹의 리튼 조사단이 이제 하얼빈에 와서 이제 만주사변의 경위를 조사하러 왔거든요. 그때 이제 이 남자연이 자신의 무명지를 단지 끊어갖고 그 무명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서 있죠. 한국독립원 한국독립을 간절히 갈망한다. 이걸 뭡니까? 그 자기 끊어진 그 무명지와 함께 리튼 조사단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남자연 우리 그 이 독립운동가 이분은요. 19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광복군 기관지인 광복을 발행했을 리가 없죠. 지하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활동을 해. 사실 이제 49번 문제는 좀 어렵죠. 굳이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문제를 제가 올려놨지만 진짜 좀 이건 좀 어렵다 싶은 문제는 27번과 49번 이 두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는 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다. 요걸 원래 알고 맞은 사람들은 좀 드물 거고 그 다음에 찍어서 맞은 사람들은 있겠죠. 찍어서 맞은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빠르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하고 문제 하나씩 좀 볼게요. 볼텐데 아주 전형적인 문제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설명은 좀 짧고 굵게 갑니다. 자 1번 갑니다. 고인돌이죠? 뭐 쉽게 청동기 시대를 묻는 거죠. 패스. 자 2번 갑니다. 영고 나오죠? 승화강 유역 나옵니다. 형사치수원 나옵니다. 자 쉽게 부여 딱 골라주고 정답 사출도 딱 나옵니다. 자 문제 푸는데 몇 분? 자 10초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수로왕이 건국했다. 딱 나옵니다. 김해 양동리 고분 자 안 봐도 비디오죠. 금강가야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금강가야 고르시면 자 법풍왕 때 532년 법풍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금방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5초 10초 컷이야.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는 지금 뭐죠? 음 소정방이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자 백제 멸망 이후의 상황을 1, 2, 3, 4, 5번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1, 2, 3, 4, 5번에서 백제 멸망 이후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답 후보는 2번과 5번이죠. 그런데 5번은 뭡니까? 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개백의 황산벌 전투가 있었으니까 뭐 정답될 건 동그라미 2번밖에 없죠. 자 여러분 뭐라고? 안승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보덕국왕에 임명을 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당과의 전쟁 나당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자 5번을 봤다니까 뭐 연도가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음 부귀의 사신을 파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실직주성을 빼앗는다. 자 그런데 고구려 왕 중에서 이렇게 뭐 60년 63년 이렇게 살았던 왕이 뭐 장수왕밖에 더 있나요? 그렇죠? 장수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금방 또 정답 고를 수 있죠. 자 아직까지는 뭐 대부분 10초 20초 컷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뭐 발에 고르라는 소리죠. 패스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부석사 자 부석사라고 하는 사찰을 건립한 사람이 누구죠? 의상대사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의상대사 고르라는 거죠. 뭐 이것도 쉽게 정답이 화물승 벗겨도 딱 떨어집니다. 뭐 거의 지금 다 10초 15초 컷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음 자 이 사람은 뭐 맨날 시험에 나오는 통일신라 임금하면 맨날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신문학 아니던가요? 신문학 고르라는 소리죠. 자 어떻습니까? 기출문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나왔던 문제 나왔던 임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까요? 태봉 나왔습니다. 철원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궁예겠죠. 안바드 비디오 입니다. 후고구려 나중에 나중에 태봉의 군주 궁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궁예고르라는 소리죠? 궁예고르라는 소리입니다. 광평성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고려 초기의 철불고르라는 소리죠? 이거는 사진이 나온 건데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3번 하고 4번 은 뭔지 몰라도 되고요. 동그라미 1번이 이게 0과 7연명 금동 열애입상 고구려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 고철불 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이 반가 사유상 삼국시대에 여러 점이 발견되고 있는 금동 밀 보살 반가 사유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순서나열이 되죠. 고려전기 고려후기 초기와 중기 그 다음에 무신직권기 원간습기 고려말기 이 정도만 구별하면 문제 풀게 돼 있죠. 나가 아 가가 뭡니까? 이자겸 척중경 나오니까 고려중기 12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나는 뭡니까? 최무선 나오니까 진포대첩 나오니까 이거 고려말의 우왕대죠. 우왕대 외국역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는 뭡니까? 자 몽골군의 5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몽골군의 5차 침입 당시에 충주성 전투 말하는 거죠. 쉽게 여러분들이 순서나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윤간이라고 하는 인물의 일생을 가지고 고려 관제를 고려 중앙정치기구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렵지 않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사대밖에 맞는 게 없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죠. 자 보자마자 거의 대부분 10초 15초 안에 답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13번을 봤더니 이거는 이제 이야메 농상지병 그러니까 고려 후기의 경제상황 고려시대의 경제상황을 고르라는 거죠. 뭐 이런 문제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의 경제상황을 고르라는 문제니까 뭐 쉽게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1,2,3,4번 모두 조선 후기입니다. 모두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초량 외관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제 조선 후기에 원래 이제 두목포라고 하는 곳에 광해군 때는 두목포라고 하는 곳에 외관을 두었는데 이게 나중에 숙종 때 초량 외관으로 옮겨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14번을 보시면 요건 뭐죠? 자 요거는 강조의 정변이죠. 강조의 정변이고요. 앞에는 그 다음 그 다음 뒤에는 강감찬이 기주대첩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퇴한 얘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강조의 정변을 문제 삼아서 거란이 자 여러분 우리 고려를 쳐들어와서 당시 우리 고려가 뭡니까?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되고 저기 나주까지 피난길에 올랐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거란의 2차 칠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쉽게 정답 고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여기 고려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은 지금 뭡니까? 최후가 나오죠. 최후 그렇죠? 최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이후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이 최후 때 있었던 거니까 최후 뒤에 있는 이런 산별초의 항쟁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요 15번 같은 문제 참 좋은 문제 문제 참 잘 낸 건데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이 문제 참 잘 낸 거거든요. 이게 산별초의 항쟁만 저 뒤에 들어가는 거죠. 산별초의 항쟁이 언제입니까? 최시정권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 개경환도를 결정하자 이제 그 산별초가 이제 자 뭐미가 독자적인 반몽정권을 수립하고 항전한 거죠. 되십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16번을 보시면 그래도 이거는 수준이 좀 있네. 가는 전시과를 묻는 거고요. 전시과 중에서도 문종 때 그 경정전시과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나는 이거는 이제 공량왕 3년 이게 고려 마지막 긴금이죠. 이거 과전법 묻는 겁니다. 과전법. 그렇죠? 자 그래서 가는 경정전시과 나는 과전법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답될 건 뭡니까? 정답될 건 4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16번 문제도 진짜 문제 좋아요. 자 요즘에는요 어 하는 거 문제가 문제 퀄리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 참 잘 냈죠. 깔끔하게. 그러면서도 문제 너무 어렵지 않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묻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7번은 뭐 말 그대로 최승로를 고르라는 거죠. 요건 뭐 거의 5초 10초 것이 되겠습니다. 최승로 심의 18초 맞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 요게 이제 고려 마지막 문제인데요. 음 자 어떻습니까? 가는 지금 뭐예요? 그 이 조유와 탁청이 어 이제 오늘날에 그 당시에 이제 화주일 때를 동분명 병마사를 죽이고 이제 화주일 때를 원에 갖다 바쳤습니다. 몽골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이 여기다가 쌍성총관물을 설치한 스토리죠. 제가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린 그 자 쉽게 말하면 이제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우리 고려 조국을 배신하고 몽골에 붙은 반역자 새끼들이죠. 그 다음 이제 나는 뭡니까? 이 쌍성총관물을 나중에 공민왕 때 무력으로 탈환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이는 이 사이는 주로 원간섭기에 들어가 있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원정을 위해서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이 정답될 게 2번밖에 없죠. 저는 18번 문제도요. 18번 문제도 문제 참 잘 냈다고 생각하고 문제 수준 조금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9번은 이건 이제 뭐 경복궁 중건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왕 대비가 이제 조 대비 말하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흥선대원군 직공기에 경복궁을 중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경복궁의 정전이 근정전이고 국왕의 집무실 역할을 한 게 사정전이고 그 다음에 임금의 뭡니까 침전 역할을 한 게 강령전이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번은 기타 주제 문제치고는 조금 쉬운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20번부터 이제 조선시대인데요. 자 20번 문제를 봤더니 이거는 국조오래의 같아요. 국조오래의 여러분들이 앞에 세종대왕께서 그것만 보시고 문제답치면 안 돼요. 문제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능검은요 시간이 부족하진 않잖아요. 문제 끝까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얘는 국조오래의 국조오래의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성종대를 고르란 소리죠. 뭐겠습니까? 경국대전 완성밖에 정답될 게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자 지금까지 그러면 20문제를 했는데 20문제 중에서 그나마 어려운 문제 있을까요? 그나마 어려운 문제 저는 딱 한 문제 꼽는다 그러면 18번 같아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40%를 봤는데 진짜 다 뭐 10초 20초 크시고요. 그나마 야 요거 한 30초는 들여다봐야 된다. 요게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1번 요거 뭐죠? 음 이거는 뭐 우부승지하고 도승지 나오니까 뭐 승정원이겠죠. 승정원 국왕의 비석이고 승정원 되겠습니다. 뭐 요것도 10초 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 문제도요 요렇게 이제 역사 속의 지명 음 이제 자 한강을 따라서 이제 그 역사 속의 어떤 사건들을 만나는 것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워하지 않지 않을까 그 후분가의 전쟁 정묘호란이죠. 그 정묘호란 때 용골산성 그 용골산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평안도잖아요. 평안도 용골산성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정봉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주산성하고 용골산성하고 다른 지명이죠. 행주산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임진완한테 뭡니까? 권율 광주묵사 권율이 주도하는 그 행주대첩밖에 없습니다. 후군과의 전쟁이 아니라 임진완이죠. 이거는요. 이거는 그래도 22번은 그래도 읽어보면 틀린 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은 이건 뭐 도산서당 뭐 이거 뭐 딱 보면 이황선생이죠. 성악 10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산서당 이황선생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정답이 나오죠. 기대승과 사단 사단 칠정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그 다음에 24번은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마가의 통 나오죠?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 목민심서 뭐 정약용 그대로 튀어나오죠. 자, 1, 2, 3, 4 5번 중에서 정약용의 저수는 경세유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음,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시는 거고요. 25번 갑니다. 25번을 봤더니 이게 뭐 같아요? 신립장군이 나오죠. 신립장군. 뭐 임진왜란이죠. 그렇죠?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 뭐 곽재우 의병장 곽재우 이게 정답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26번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 좀 드렸습니다. 26번은 저는 뭐 전주 사람들이 아니면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27번도 아까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27번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뭐 이게 좀 수박 그달기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은 이건 뭡니까? 담배가 나오니까 이제 조순기죠. 1, 2, 3, 4, 5번 중에서 이제 조순기의 어떤 사회 모습 이런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반드시 꼭 한능검에 한 문제나 두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해동통보 주전도감 이것만 고려시대고요. 나머지는 한글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시사를 조직하는 역관 그 다음에 이제 정감농을 읽는 양반 그 다음에 경방상인의 활동 전부 조순기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동통보 사만통보 은병 이건 고려시대거든요. 그렇죠? 맨날 나오는 겁니다. 맨날 50문제 중에 한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번 자 이거는 뭡니까? 목호룡의 고변 이거 신임사화죠? 신임사화 그 다음에 옆에 봤더니 이제 이게 사도세자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임금은 영조입니다. 영조 자 여러분 영조 즉위초에 있었던 게 뭐죠? 2인자의 난이죠. 쉽게 정답 4번 나옵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진도 나갔으면 누구나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봤더니 이거는 우정국 총판 홍영식 갑신정변을 묻는 거죠.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뭐 쉽게 정답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1번 뭐 요거야 뭐 병인양료 묻는 거 맨날 병인양료하고 심미양료는요. 참 특이하게도 한눈검 치면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요거 병인양료 묻는 문제니까 쉽게 정답 나오고요. 거의 이것도 뭐 5초 10초 크십니다. 32번을 봤더니 요거는 그 황궁우 황구단 뭐 대한제국의 수립이죠. 자 대한제국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 좋은데 이 동문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동문학이라고 하는 건요. 1883년에 설립된 외국어 강습기관이 되겠습니다. 요게 나중에 1886년에 유경공운으로 그 기능이 흡수됩니다. 동문학은 개항 직후입니다. 1883년에 설립된 외국어 강습기관이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3번 보시면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 화폐정리사업도요. 계속 나옵니다. 한능검 거의 뭐 한 두 번 치면 한 번 꼴로 뭐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화폐정리사업입니다. 뭐 쉽게 여러분들이 거의 뭐 5초 10초 컷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34번은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는 장면이죠. 그러자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목에 칼을 찔러서 자결을 하면서 시위대 진위대 병사들이 조직적으로 의병 부대에 가담을 하고 정미의병이 일어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정답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음 35번은 뭐 요거 거의 5초 컷이죠.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조선상고사 아와 비하이 투쟁 자 누구 그렇죠. 신채호죠.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혁명선언 자 그 다음 이제 36번 자 요거는 보져마자 답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수업시간에 이제 이 전차 말씀드리죠. 전차 우리나라 이제 전차가 개통된 게 1899년입니다.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에 전차 운행이 이제 이때 시작됐죠. 이때가 이제 대한제국식입니다. 요거 원래 알고 있어야 이 문제 푸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이후에 있었던 건 대한매일신보밖에 없어요.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됐죠. 정답 2번입니다. 똥라미 1번에 보빙사 똥라미 3번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난이도를 상중하로 따지면 그래도 중급 난이도는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보시면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교원의 허리에 칼을 뭐 이렇게 차고 있다는 겁니다.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죠. 무단 통치가 되겠습니다.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번은 요게 뭐죠? 음, 그렇죠.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물산장려운동도요. 우리 한능검 시험 치잖아요. 거의 뭐 두 번에 한 번 꼴로 물산장려운동 나옵니다. 거의 뭐 단골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한능검 시험이 계속 그 뭐라고 할까 좀 문제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3회나 4회 정도 기출문제 풀어보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얼추 받던 문제가 5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는 자, 얼추 받던 문제가 나옵니다. 받던 주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은행 방식이라. 39번 음, 자, 여러분 반소탕전하고 호가장전투 이거 처음 들어보시면 오, 이거는 애국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좀 있다가 뭐로 개편되죠?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4번밖에 될 게 없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이정순이나 최초로나 손일동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가장전투 다섯 글자에서 그냥 게임 끝난 거 아니야. 호가장전투 반소탕전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입니다. 봉봉봉브라더스 윤봉길과 이봉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자마자 3초, 5초 컷이 되겠습니다. 41번 여기부터는 현대사예요. 받드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지중장이 미소공동위원회의 무기휘에 대한 중대성명서를 발표했다. 나를 받으니까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죠. 뭐 당연히 좌우합적 치료원칙이겠네. 1,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있었던 게 좌우합적 운동 아니던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사는 뒷부분이라 제대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날림으로 준비를 해갖고 시험치러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41번 같은 문제도 좀 여기까지 꼼꼼하게 공부하고 간 사람들이 좀 드물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42번은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그 사사우익계연마라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아 그 아 발책연 발책연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43번 요건 뭐 고려대 학생시위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교수단 시위 요거 사진도 많이 봤죠. 요거는 이제 전부 4.19 혁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과 관련된 건 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7.29 총선을 통해서 장면 정부가 수립됐죠. 뭐 그러니까 쉽게 정답 1번 나오죠. 그 다음 이제 4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장준화가 나오죠. 그 다음 이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이 나오는데 이거 유신시대죠. 자, 유신 독재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시대를 고르라는 거니까 뭐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을 부여했다. 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저 뒷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좀 좀 이렇게 저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죠. 45번 문제는 뭐 포항주철이 중동되고 경보고속으로가 개통된 게 1970년이잖아요. 수출 100억불이 이게 1977년이고 요건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건 정말 잘 나옵니다. 제가 엊그제 그 스피드키즈 100 할 때도 요거 했었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고르라는 거죠. 1970년대를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운동을 골라야 되겠죠. 46번은 46번은 어찌 보면 뭐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봐봐요. 무구정광 대다라는 이경은 통일신라 시대죠. 그렇죠? 이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두루마리 불경이. 근데 주자소라고 하는 건 조선대 세 번째 임금인 태종 때 설치된 게 주자소죠.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 이 문제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낫기 위해서 음 뭐 동그라미 4번이나 동그라미 5번 같은 거 살짝살짝 낫길 수도 있죠. 살짝살짝 낫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6번 문제도 저는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굳이 난이도로 따지면 상중화 중에서 한 중정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맨 마지막 쭉이죠. 자, 47번에 보시면 이거는 뭡니까? 박종철 사건이죠. 이게 박종철 사건. 보도지침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박종철 사건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이 보도지침이 나오고 아 이거는 박종철 사건이 아니라 이 보도지침이 나오는 이게 핵심이니까 전두환 정권의 언론 탄압 3종 세트가 뭐죠? 언론기본법 언론사통 폐합 그 다음 이제 보도지침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를 고르라는 겁니다. 전두환 시대. 그렇죠? 전두환 시대를 고르라는 건데 음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건 노태우 정부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고르라는 거고요. 48번은 이건 뭡니까? 48번은 이제 남북 남북기본합의서죠. 남북기본합의서니까 이건 이제 노태우 정부를 묻는 겁니다. 자, 노태우 정부를 묻는 거니까 북방외경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49번은 아까 제가 말씀 좀 드렸고 50번 뭐 이건 뭐 거저줍는 문제고 자, 그래서 이제 50문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문제 난이도 좀 있다 싶은 거는 이렇게 두 문제입니다. 이 49번 문제하고 이 27번 문제 이 두 문제는 조금 살짝 좀 이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살짝 있다 하는 문제는 이거 말고도 아까 제가 뭐 문제 풀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한 서너 문제 네 다섯 한 서너 문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하신 분들은 약간 좀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겠다. 야, 나 한국사 좀 한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음 60일이나 62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준비하셔야 된다. 알겠죠? 2주 정도는 준비하셔야 된다. 더 심플 한국사 어 그거 들어도 2주일 동안 그것만 열심히 하루에 한 2시간씩 들어도 충분히 어 제가 뭐 90점 이상 나온다는 소리는 못해도 어 80점 정도는 나옵니다. 자 이걸로 해설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